오빛 나이스 아잇돈아잇돈 마지막 플레이어 스탠디드 미니리번 미나 안녕하세요 손 안풀고 바로 경쟁 돌릴까? 예 그냥 경쟁 돌릴게요 스크림 하다 왔어서 그냥 경쟁 참외입니다 참외 요정은 이슬만 드시는 줄 알았는데 참외도 드시군요 저 오늘 목이 몇 대 물렸는지 알려드릴까요? 다리 2대 팔 1대 발 1대 아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에 제가 뭔가 갑자기 온몸이 동시에 이렇게 뭔가 따가우면서 간지러워가지고 제가 깼거든요 간지러워서 긁었는데 긁자마자 바로 두드러기처럼 근데 이게 웃긴게 제가 여동생이랑 한 침대에서 같이 자거든요 근데 여동생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4대 물렸어요 네 첫 번째 결승 갑니다 아 근데 결승이 완전 재밌을 것 같아 5세트까지 갔으면 좋겠어 그래야 보는 맛이 있으니까 가면 사인해 주시나요? 사인이요? 아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를 찾을 수 있을까요? 아 근데 당연히 사인해드리죠 당연한 당연하죠 상대팀이랑 올팀이랑 조합이 같아 보이는 거는 기분 탓이겠지? 같은가? 같은데? 이런 조합이 어떻게 같지? 2등 안전하게 6세트까지 1등 2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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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등 2등 아 너무 아깝네 아 쓰면 끝이네 먹은거야 먹은거야 아이 아이 먹으셨네 아 아 CT 안더 헤븐 쓰면 고개? 레디 고 플래스 포유 아이엇 헤븐 아이엇 헤븐 나 펀박사이 아디 쟈쟈쟈왓 왕 아 1명 1명 3명 엑 엑 왕 왕 왕 왕 왕 왓다왓? 응 이거 버스는 좀 우와! 우와! 레전드 어 포조심인데? 캘러피 아이, 왓지 아니 개코궁에 왜 이렇게 많이 맞으셨지? 아 내가 개코궁 뭔데 써야 됐나? 최대한 깼어야 됐나? 아니 저거 레이스궁에 개코궁까지 와서 난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갔네 개코 캣뉴 플래싱 샤워? 테키 샤워 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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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도전 오오 각성 뭐? 각성? 예? berf 나이스 각성? 뭐냐? 왜 이렇게 잘 맞아? 아 너무 잘 되잖아 아 소파는 B카메라 아이 누가! 아니 저희도hem이 만나봐요 OK 렛츠고 렛츠고 고고 고고 깨웁ran 자세히 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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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이트 저게 좀 침착 가게 잡을건데 A10 톤이었네 마너 마너 준비한 한 번만 애션 레이나 에헤바이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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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하죠? 헤드 명중률 100% 내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는데 내가 들고 있는 총은 아무것도 없네 벤다를 그냥 주지 말걸 하지만 저는 쉘리프를 잘 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샤워트 샤워트 괜찮습니다 지지 크롬 지지 어 플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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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다 근데 공을 두 개나 뺐으니까 이득 아님? 인생 진짜 그지 같네 이 시 스파이라이크 흐흐흐 샤워레이나 샤워레이나 고이 스모크 아이 샤워스모크 예스 고이 에이 어이 저발 공수고 한 번만 와 주세요 잘하자 X 뭐 OK 레이송 나이스 나가 몰리 노사운 힐 플레이스피 젖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? 나이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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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브이 비 레이즈 궁 잡은 게 지렸다 레이즈 궁 제가 딱 계산을 해놨죠 이번에 레이즈 궁 쓰고 A숏에서 샤워 쌈 싸먹을 때 저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해서 저는 위에 올라가 있었고 살살해 민트야 오늘 좀 폼이 좋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 오야수미나사이 오야수 오수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